부산 청학동의 흉가보다 소름끼치는 귀신이 모여드는 짓 때는 제가 17살 후반쯤이었으니 약 2004년 겨울쯤 되겠네요 16살 때 집을 나와 이리저리 거에 전국을 돌아다니다시피 하며 살았던 저는 17살 때쯤 맘이 맞는 형들과 친구와 함께 부산 남포동 족발 골목 뒤쪽 걸음한 여관에 새를 놓고 살게 됐죠 이때는 같이 사는 4명 다 일을 안하고 맨날 놀던 때라 방세를 낼 돈도 없거니와 밥 먹을 돈도 없어 거의 하루 종일 졸졸 굶다가 어떻게든 몇천원을 모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라면을 끓여 먹던 시절이었죠 당연히 방세를 안 내니 여관 아주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던 우리들은 해결책을 찾던 중 저보다 한 살 많은 A형이 자기가 아는 대구 여자의 두 명이 있는데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다고 그 애들은 돈이 있고 우리는 방을 제공해주면 될 것이라고 했죠 마땅히 해결책이 없던 저희들은 단번에 오케이를 했고 그 여자애들과 만나기로 했죠 저녁쯤인가 A형과 함께 여자의 두 명이 저희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안 그래도 좁은 여관방에 여섯 명이 있자니 답답도 했지만 그 여자애들이 술을 사오더니 우리는 막 먹기 시작했죠 한참을 먹던 중 와 이 여자애들 기가 어찌나 세든지 한 여자애가 술이 취해 여관방 문을 부숴버렸지 뭡니까 나무로 든 문이었는데 출입문을 부숴버려서 여관집 아주머니 난리가 났죠 너희를 안 그래도 눈꼬 시려웠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내일 당장 짐 싸고 나가라 하더군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당시 저희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여관에 장기 치료를 못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별말을 다해도 듣지도 않더군요 여튼 어찌어찌하여 쫓겨난 저희들 황당했죠 처음 보는 여자애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서 하룻밤 사이 쫓겨난 꼴이라니 뭐 어쨌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여관에서 쫓겨난 저희들은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 앞으로 지낼 곳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대구에서 온 여자애 두 명이 부산 영도에 아는 언니가 한 명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서 아마 저희들이 살아도 들뜻하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때 좋다고 하면서 빨리 연락해 보라고 했죠 대구 여자애들의 아는 누나분의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후로 쉽게 허락해 주더군요 혼자 사는 게 심심했나 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희가 겪었던 모든 일은 그 집에서부터 비롯되었으니까요 지금은 그 집에서 살아라 해도 못 살겠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가지도 않았을 거구요 여튼 저희는 영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위치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기억나네요 영도 청학주의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조그마한 슈퍼 옆 골목 두 번째 짓 그 집에서 도로로 나온 기까지 약간의 거리가 있는데 당연히 짧은 거리라 가로등이 없었죠 밤이 되면 정말 깜깜하고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차가 다니는 큰 길까지 비록 몇십 미터 차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몇십 미터가 얼마나 무섭던지 밤에는 밖에 잘 안 나갔죠 여튼 그 집은 완전 낡은 집이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푸세식 화장실을 본 것도 그 집이었으니까요 완전 옛날 화장실 있죠 나무 판대기 두 개 깔려있고 거기다 발을 놓고 볼일 모는 화장실 여튼 그 정도로 오래된 집이었죠 집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일자로 쩍 있는 그런 구조였죠 대문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보이는 방은 어느 장인 부부 방이었고 두 번째 방은 술집 여자와 그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아들 방이었는데 이 아들이 우릴 엄청 잘 따랐죠 매일 엄마는 밤에 나가고 혼자 있는 게 불쌍해서 매일 밤마다 놀아주고 잠이 들면 그 아이를 들어서 그의 방에 옮겨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왼쪽 파라나가 잘린 아저씨의 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은 저희 방이었습니다 저희 방 바로 옆에는 모든 가구들이 쓰는 공동화장실인 화장실이 있었고요 첫날 그 집에 도착하고 역시 밤이 되니 무얼 하겠습니까 또 술을 먹죠 방 주인이었던 누나가 엄청 털털한 성격이어서 환영주라고 술을 엄청 사왔더군요 죽어라 마셨죠 한참을 마시던 중 오줌이 마려워 누나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고 밖으로 나왔죠 말했다시피 방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화장실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땐 반쯤 취한 상태라 오 무서운 것도 없었고 아무 생각 없이 오줌을 누러 화장실을 갔죠 문은 닫혀있고 불은 꺼져 있더군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불을 켜고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수염으로 얼굴을 뒤덮고 왼쪽 팔은 잘려나간 할아버지가 나무판자의 그 자세로 앉아서 절 가만히 쳐다보더군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정말 그 할아버지랑 문은 손꼬리에 잡고 있는 자세로 약 2초간 서로 눈 마주친 채 대치하고 있다가 서로 동시에 비명을 질렀죠 전 완전 술이란 술은 다 깨고 홍비맥산에서 방으로 뛰어든 순간 전 방 주인 누나에게 팔 잘린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불 끄고 있더라고 진짜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 라고 말했죠 그러자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 옆방에 혼자 사시는 분이라며 원래 불안키고 볼일 보시는 불쌍한 분이니 그냥 놔두라고 하더군요 놔두라는데 어쩌겠습니까 금방 잊고 술을 진탕 퍼마셨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무섭지도 않고 웃기기만 해요 2초간 멍하니 있다가 서로 소리 지르는 모습 그 할아버지가 놀라는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공식적으로 그 방에 살게 된 저희는 약 일주일 뒤에 배구에서 내려온 여자애들 중 한 명인 혜지라는 아이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때는 밤이었죠 저희가 살던 방은 정말 좁은 방이라 그때 일곱 명이서 일자로 누우면 서로 살이 맞대지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을 끄고 서로 잠이 안아 잡담을 하던 중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끊기면서 조용한 순간 그때 혜지가 말하더군요 지금 이 방에 몇 명 있게 그 질문을 들은 저희는 당연하고 어이없다는 듯이 일곱 명이 있잖아 바보야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혜지는 듣고 놀라지도 말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도 말라면서 현재 이 방엔 저희를 포함한 총 31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듣자마자 저희는 모라카노 점마가 약 처먹었나 야는 당연한 반응을 내보냈죠 그러자 혜지는 자신의 엄마가 무당이라며 자신은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았다고 하더군요 가령 귀신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더니 이 집은 뭔가 이상하다더군요 다른 집이나 방 같은 경우는 지방령이라나 모든 집에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라는데 이 집은 계속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끊임없이 말이죠 자신도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건 묘지나 영한씨를 제외하곤 첨본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희는 믿지 않았죠 솔직히 그 애를 만나기 전까진 심령현상이나 가위라곤 눌려본 일이 없는 저희들로서 말이죠 그렇게 그냥 흘려들은 우리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소름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방 구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그 당시 방에 들어오려면 총 두 개의 여다지 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는 대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대문을 열면 부엌과 빨래를 하던 곳이라 보면 되겠고요 부엌을 거쳐 지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문은 방문이 있습니다 방문을 열면 정면으로 냉장고가 보이고요 냉장고 옆에 조그만한 창문이 있는데 그 집이 약간 반지하 형태였고 밖에 있는 길이 언덕길이라 자연스럽게 반지하거든 구조였죠 창문 옆에는 TV와 비디오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 해지라는 아이의 시계를 뺏어서 차고 있었던 날입니다 전 악세사리를 엄청 좋아했었죠 목걸이나 시계, 팔찌 등등 요즘은 문신으로 대신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여튼 그때 당시엔 돈이 없어 시계를 못 산 저는 그의 것이라도 대신해보고 자라는 마음이었을 때 싶습니다 한참을 끼고 하루 종일 아무 일 없이 지내는데 저녁 춤대자 혜지가 시계를 달라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싫다고 했죠 좀만 더 쳐다줄게라며 허절을 했지만 혜지가 막무가내로 매달리더군요 거의 집착하듯이 짜증을 내며 제 손을 낚아채 시계줄을 풀더군요 순간 갑자기 격한 움직임의 시계줄에 살이 약간 베어버린 저는 짜증을 내며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더니 잠시 뒤 혜지가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초등학생 되는 남자아이가 이 시계를 보며 너를 하루 종일 쫓고 있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는데 니가 차게 되면 널 따라다니게 되잖아 넌 기가 조금 약한 편이라 위험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라는 섬뜩한 이야기를 했고 그런 존재에 대해서 믿지도 않지만 왠지 섬뜩했던 저는 니 물건 다신 안 만질 거라고 말했죠 그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으렵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단 악시키고 평소처럼 놀던 저기는 갑자기 장난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 시각 부엌 겸 빨래하는 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혜지에게 우리는 혹시 날 따라다녔던 꼬마가 아직 있냐고 물었죠 그러더니 혜지는 우리가 있던 방을 쓱 한번 보더니만 냉장고 문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쪼그려 앉아서 날 웃으며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지금도 저희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심심했었나 봐요 일곱 명이서 모여있던 그때 당시엔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혜지를 제외한 저희들은 혜지가 지목한 냉장고 문 앞 부위에다 대고 마치 귀신이 있는 양말을 걸기 시작했죠 마침 냉장고 앞엔 다 먹어 치워버린 칠성사이다 페트병이 있더군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꼬마야 너 정말 거기 있으면 저 페트병을 문 앞까지 굴려봐 라며 막 웃어째겠죠 페트병과 문과의 거리는 약 1미터 솔직히 말하면서도 이러고 있는 저희들이 웃겼습니다 군중현상이라 해야 하나 한 5분 정도 저희들은 냉장고 앞에다 대고 페트병을 굴려보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수납공간이 없었던 그 당시의 방이라 저희의 옷까지 하며 책들과 비닐봉지들이 수두룩했었죠 그것들이 갑자기 누가 위에서 집어던지듯이 우리를 향해 마구 떨어지는 것입니다 약 5초간 멍하니 떨어지는 물건을 바라보던 저희들의 귀에 갑자기 또르르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며 문 앞까지 굴러가는 칠성사이다 페트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6명이서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죠 나온 뒤 완전 패닉상태에 빠진 우리들은 혜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네가 가리킨 곳에다 대고 페트병을 굴려보라니까 갑자기 냉장고에서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페트병이 굴러가더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혜지는 어깨를 한번 으슥하드만 내가 진짜 있다고 말했잖아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 사건은 이해가 되지 않죠 저희가 창문을 열어놓아 바람이 세게 들어와서 옷가지들과 그 위에 책들과 페트병이 날렸다면 몰라도 설마 겨울밤 창문을 열어놓는 집이 있겠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닫아놓았죠 그리고 냉장고 위에 물건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가 냉장고 위에서 저희를 향해 던지는 듯하게 날아왔던 거죠 저희 그날 밤 방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처 PC방에서 밤샘하며 날만 밝기를 기다렸죠 그날 밤 해지만 그 방에서 혼자서 잤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 집을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뜻 몰랐죠 저희가 그 집에서 겪게 될 소름 끼치는 일들을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출발 신호였다라는 걸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